저는 처음에 이런 글을 접해가지고 처음 20대 중2대가 이거 볼 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참 재밌었어요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이런 말들이 세상에 많이 흔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생각은 내가 해보니까 이 글은 진짜 불교 아니면 이런 글 이거는 못 본다 세상에 어떤 사람인들이 이 글을 보겠느냐 우리나라 이렇다 하는 학자나 공부 많이 한 분들 이런 분들 이런 글 못 봅니다 접하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다행히 정말로 부치님 법을 믿으시가지고 이런 글을 보면서 나로부터 해방되고 정말로 대자유인이 돼가지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차지차지 하면서 이런 효과가 세계 국방비도 필요 없을 만한 그런 위대한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법을 믿고 난 후부터는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죽놀이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그래서 어찌나게 제가 어떤 노스님이 편찮으셔가지고 합천 합천 그 갖다가 오늘 모시고 나와서 병원에 잠깐 들렸다 들어가시는데 그 노스님이 나하고 참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데 고심이 요새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요새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저도 굉장히 열등이식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남 볼 때는 좀 위축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노스님이 한 10년도 넘었겠습니다 고심이 요새 굉장히 당당해졌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법을 깨친 건 아니고 이에만 해도 이 죽놀이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어는 날 보고 교만하다 할 정도로 저는 당당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 몸 좀 고단하고 피곤하고 이러더라도 이 얘기만 내놓으면 저는 피곤한 줄 몰라 그래서 저도 이 부처님 법에 대한 가치를 조금씩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당당해지고 정말로 승복을 입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처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아주 고마워요 먼저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저는 옆에가 하나 없거든요 지금도 X-ray에 보면 옆에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 없을 때까지는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학대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은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나를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참 부처님 고맙고 내가 이 죽놀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절에 댕기시는 걸 굉장히 자랑으로 이기시고요 좀 당당하게 절에 댕기시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정말로 전혀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는 어떤 학자고 어떤 지식인이고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 본 분들 중에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거 이해하는데 좀 힘이 들대요 그게 이상하게 그렇대요 자기 지식이 딱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걸 비안해야 이게 쉽게 들어가는데 자기 그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산에 한 분 교수님인데 그분은 색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공이 색이라는 말은 다 안 된대요 저 절대 안 된대요 그게 그럼 내한테 한 열 푼도 넘게 왔죠 그럴 때도 그게 안 돼 색이 공이라고 하는 건 알아듣겠대요 그런데 공이 색이라는 말은 절대 이해가 안 된다요 이거 조그만한 거 하나만 더 하고 진행할까요 6관은 해제 법문입니다 해제했을 때 법문하는데요 결제는 우리가 뭘 이렇게 구속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해제는 이렇게 우리가 자유하는 거 이렇게 문을 닫아놨다가 여는 거 결제는 문을 닫는 거라면 해제는 문을 여는 겁니다 열고 자유자재하는 거 그걸 말하는데 구순은 90일이라고 그랬죠 구순을 이제 승두를 잡아 정해 가지고 승두는 화두입니다 화두 화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승자가 노꾼 노꾼 승자인데 화두라고 보시면 승두를 잡아 정해 가지고 실타럭만침도 주작함을 용납하지 않냐고 이 주작음 천무인은 나는 달려 짓는다 이렇게 글자대로 쓰겠는데 중국 사전에 보면 어떤 법규에 어긋나게 하는 것을 주작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에 어긋나게 하는 것 주작 그러면 우리가 결제를 했다면 결제 또한 열심히 어떤 청규나 법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법에 어긋나게 조그만한 거라도 어긋나게 하면 결제 중에는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잡아 정해 가지고 실타럭만침도 법에 어긋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냐고 바로 개개인이 여기도 가죽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 가지고 일곱 번 떨어지고 여덟 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옷이 떨어지고 너덜너덜하게 일곱 번 떨어지고 여덟 번 떨어진다는 거예요 살이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죠 결제 또한 열심히 법규를 지키면서 화두를 들고 가죽이 뜹어지고 뼈가 드러나게끔 또 살이 일곱 조각 여덟 조각 너덜너덜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또 또 뭐라 하거든요 이게 뭘 뜻하느냐 계속 그게 나옵니다 앞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냉안 냉안은 아주 냉철한 눈으로 보면 아주 냉철한 눈으로 보아오면 그것이 뭐와 같은 거 하면 화두를 들어서 법귀도 손톱만침도 안 어깨고 살이 이제 가죽이 뜹어지고 뼈가 드러나가서 일곱 조각 여덟 조각이 살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냉철한 눈으로 보아올진 데는 뭐와 같은 거 하면 땅을 파고 하늘을 찾는 것 같다 땅 파면서 하늘이 나옵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탁 부딪히게 만들었거든요 내가 부딪힌다 소리를 많이 들면 말길도 끊기고 생각의 길도 탁 끊겨버리잖아요 땅 파고 하늘 찾는 것 같다 그래서 천번 어긋나고 만번 어긋나미로다 그렇게 천번 만번 해도 천번 만번 다 걷는다 부처님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45년 또한 설산에 내려와서 포교를 하고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면해가지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며 땅을 파고 하늘을 찾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결제를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틀리먹었다 왜 틀리먹었냐 이거 왜 틀리먹었냐 왜 틀리먹었냐는 것을 알면은 진짜 결제한 거고 진짜 해제한 거고 탁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해제법문이니까 오늘 이제 해제 금일의 이속에 이르러서 금일은 이제 해제입니다 해제날을 맞아가지고 한 길을 놓아 열어주겠다 이제 해제니까 이제 문을 개방하고 이제 해방시키는 겁니다 해방시켜주겠다 그렇게 해방하고 보니까 니다 내다도 없고 또 니다 내다에 구속된 것도 없고 니다 내다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에 구속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하늘을 찾는 그 뜻을 알면은 진짜 이제 해제가 되고 진짜 개방하는 거죠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에 구속 안 된다 구속 안 돼가지고 동서남북 어디로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오고 싶은 대로 오고 이문자재 움직이는 데 몇 개 가지고 등등 자유자재 한다 자유자재 천상 인간의 천상은 하늘로 안 보셔도 됐습니다 기분 좋은 거 기분 좋은 거 천상 인간의 소요함이성 왔다 갔다 산보하면서 쾌락을 즐긴다 그때는 굉장히 매일매일 존날이 되니까 거기는 기분 나쁘다 싫다 괴롭다 이게 이제 없어진다 그게 진짜 해제다 진짜 해제다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또 일러라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봅니다 또 일러라 호련이 화탕 노탕 금수 도산을 만나가지고는 화탕 노탕은 뭔가 하면은 화탕은 펄펄 끓는 가마솥 물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어떻게 피하려 합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피하려 합니까 아까 내가 불이 꽉 찼는데 여기에서 그 얘기는 내가 안 했구나 여기 불이 꽉 찼는데 그 얘기입니다 맹 불이 꽉 찼다고 이거 과정합시다 근데 바늘구멍도 못 나가게 밀폐가 되어 있다고 과정할 때 어떻게 살아가려 합니까 네? 내가 없어요 그거 있는데 이맹기기 얘기입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것이냐 노탕은 뭔가 하면은 아까 불이기한 벌근 화로에 내가 빠졌다 할 때 어떻게 살아나올 것이냐 금수 도산은 칼로 된 나무가 산에 꽉 찼으니까 부딪혔다 하면 막 찔릴 거 아니에요 또 칼로 된 산 밟았다 하면 칼이 찔릴 거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조금 표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했는데요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알지 못하라 야 어떻게 머물며 깃들 것이냐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또 여기도 이제 침묵을 하시고 여기 대답입니다 여기 살아나는 방법 아까 불이 꽉 차서 바늘구멍도 나갈 틈새가 없는 그런 지금 공간에 불이 꽉 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그랬는데 여기 대답입니다 여기서도 양구를 하시고 양구는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을 하시고 억! 하고 이렇게 고함을 치겠다 이어서는 악! 하고 강을 치겠다 그게 계속 같은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법문을 통해서 정말로 체험하라고 체험하라고 이분이 평생 이렇게 법문한 것을 기록해놨다가 여기에 이제 그 누굽니까 그 홍교조 홍교조라는 그 속가 제자 되는 그분이 이제 그 중에 중요한 법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편집해가 책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한 법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뽑아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걸 짧은 시간에 보니까 이게 이제 자주자주 부딪히는데 이거는 상당 기간에 했던 법문을 이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평생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분 법문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게 보면서 말만 받게 됐다 뿐이지 거의 같이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부딪히게 만들고 저렇게도 부딪히게 만들고 계속 이제 부딪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딪힘에 의해가지고 정말로 한방 깨치라고 이분이 거기에 이도가 있는 겁니다 한방 깨치라고 이제 못 깨치는 분은 그래도 막 이제 나중에 발심이 돼가지고 이 법을 믿고 발심이 돼가지고 의정이 이제 돈발이 돼가지고 공부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아까 대심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수없이 깨달아 가면서 이 부처님 법의 가치를 이제 점점점점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그 수행 과정도 자기가 그 삶의 어떤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은 아까 내가 서울서원 거사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적응을 못해보다도 몇 가지 이렇게 적응을 해보니까 좋거든요 이제 좋은 거 알면은 점점점점 학대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이제 화두는 일러 드렸는데 공부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 소리 절대 난 안 합니다 본인한테 맡겨두는 거지 그러니까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분이 날 보고 그 전에 그랬대요 스님이 왜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십니까 아 법이 기중한 줄 알면 공부 지절로 하지 뭐 법이 기중한 줄 모르고 아무리 공부해라 공부해라 한다고 공부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법이 기중한 줄 알면은 공부는 지절로 됩니다 아무리 공부하라 하라 그러면서 법에 기중한 걸 모르면은 그건 꼭 공부를 안 하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앉아있을랑은 몰라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는 누구 공부하라 공부하라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이 법에 대한 가치를 저는 딴 사람보다는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 소리하면 안 되니까 이제 검증된 책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서장에는 이런 말이 있고 선여에는 이런 말이 있고 그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스님 서장 굉장히 많이 보시는가 봐요 오늘 이제 고마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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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